XSFM입니다. I, D, W, K XSFM입니다. XSFM 예? 뭐요? XSFM 교수 반응군정 ECS 공방! XSFM 예? 그게 무슨... XSFM 야왕 나이트! XSFM 평선네이처? XSFM 예? XSFM 예? XSFM 예? XSFM 예? 서울 학생을 위한 악기나눔 캠페인은 서울시교육청이 함께합니다. 인사와 함께 광고를 하겠습니다 유승균 책임 프로듀서입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 319회 금요일 순서를 시작합니다 윤세훈 에디터가 광고를 할 건데요 2019 서울시 교육청 아끼 나눔 얘기입니다 6월 1일 날 행사를 한다고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 욕을 퍼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더니 담장 공무원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공무원 저 무서워요 사실 이분은 전화가 와서 니네가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니네한테 돈을 주겠니? 라는 말을 한 게 아니고 그때 주겠다는 경품 문화상품권이 정치관계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못 주게 되었답니다 안 그래도 욕먹던 행사였는데 그걸 왜 이제야 알게 되었냐고 따져물었죠 심지어 문화상품권을 대신할 무언가를 드리는데요 그건 안 알려줍니다 그렇죠 아직 못 정했다는 거죠 네 현장에서 확인해달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뭐 이렇게 저분 천말이 학일 수도 있고요 네 네 땅강아질 수도 있고 돈 되는 건 아닐고요 법상 네 여튼 공무원은 겁이 많은 관계로 지난주 방송에 그 부분을 꼭 정정해달라고 했습니다 네 드리는 상품은 다른 거랍니다 네 혹은 없을 수도 있어요 너무 노여워하지 마세요 네 정치관계법상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요 네 그래서 정치관계법상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박원순 시장이 참석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니요 박원순 시장을 주면 시민한테 네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나와 앉아있으면 괜찮아요 네 박원순 시장이 참석을 해서 뭐 같이 사진도 찍으시고 이게 문상 대신 박원순이라는 얘기잖아 그런 게 아닙니다 네 아무튼 서울시장하고 서울시 교육감이 나와 앉아있다는 얘기에요 그렇습니다 네 최대한 즐겁고 의미있는 행사를 마련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네 행사 내용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나관상가 전체가 던전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퀘스트를 진행하면은 악기를 받거나 악기를 기증하는 응흠 행사입니다 네 아이와 함께 참석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아하 행사 시간은 6월 1일 오 2시 나관상가입니다 나관상가에서 뵙자고 합니다 오후 2시 나관상가입니다 나관상가에서 뵙자고 합니다 나관상가는 견학해볼 만한 공간이죠 그럼요 어 자녀분들과 가보시고요 자녀 여러분 가보시고요 한편 나관상가도 음영기계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와중에 저희 스튜디오도 계속 음영기계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럼요 벽이 30cm에 달하고 있고요 네 어제는 브로콜리너머저가 음영장비 문의하러 왔더라고요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그리고 저 부동산도 좀 보러 왔었어요 아무튼 에어컨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그것은 하기 싫다 319회 금요일 순서를 시작합니다 이슬람 덕질이 나고요 페르시아 덕질이는 아닙니다만 앉아있고요 인사를 하시라고요 벌써 해도 되는 겁니까? 네 현재 2군에 내려가 있고요 2군에 내려갈 위기에 처한 김민하 시사 아저씨도 앉아있습니다 네 쌍욕만 하고 사람들이 막 김민하 저 새끼 저거 저거 어? 그러니까 또 저처럼 검색을 하지 말아 하하하하하하하하 김민하 저거 어디다 쓰냐 뭐 잠깐만 어머 어떻게? 언제부터 했지? 어머 어떻게? 처음부터? 언제부터 한다는 거예요? 안 들어간 거야? 처음부터 말해봐 아 아 아 큰일났다 하하하하하하하하 나 할 수 있어 이거 내 잘못? 나 할 수 있어 네 잘못이 아니야 나 할 수 있어 걱정하지마 덕질인 목줄이가 조그맣게 뭐라고 웅얼거립니다 라고 해야지 뭐 아니면 그 부분만 계속 다시 하는 한 겸을 더 입혀서 그 부분만 계속 하는 거야 지난 시간에도 사실 앉아 있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들으실 수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어 이분의 음성만 녹음이 안 됐어요 네 어 중동 덕질인이 앉아 있습니다 억울합니다 네 저는 정말 열심히 거들었습니다 저희가 아직 그 위페인님이 편집하기 전이잖아요 네 이게 어떻게 덕질인이 있었던 게 표현이 될까요? 아니면 아예 유령처럼 없어질까요? 없애겠죠 하하하하하하 아니 다시 나 살려서 그 부분만 다시 저 후시녹음 하면 되지 않을까요? 생활의 달인인에 나오는 엄청난 마법사들처럼 깔끔하게 지워졌고요 지난 시간에는 아 그래요? 이게 편집의 기술이죠 예를 들어서 예능을 열심히 잘 찍어놨는데 그 중에 멤버 한 명이 갑자기 사회적인 어떤 큰 무리를 일으켜서 그 사람을 완전히 드러내버리는 그런 편집의 기술처럼 저는 여러분 사회적인 무리를 아직 일으킨 적이 없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덕질인이 앉아 있었고요 나름 열심히 공부해오고 평소에 조회하였던 거를 열심히 떠들어보면서 김민하 선수가 아닌 김민하 아저씨를 열심히 거들었는데 네 지금 망했어요 지금부터 방송을 할 거고요 네 하메그스 파이팅 지난 시간에는요 개혁적이고 개방적이었으면 미국과도 친했던 그리고 오일 쇼크라는 건 사실은 한국 같은 개발도상국 공업입국하고 있는 나라들에게는 매우 불리한 일이었지만 오일 쇼크 때문에 산유국들은 꽤 큰 재미를 봤거든요 이때 얻었던 경제적인 이득을 바탕으로 해서 번영도 추구했던 팔라비 왕조를 무너뜨린 공화정으로 무너뜨렸지만 사실상 반동에 가까웠던 호메이니 혁명 여기에서부터 이란과 미국의 사이가 벌어졌다는 이야기 그리고 이 벌어진 사이는 나중에는 순위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슬람 전체가 이란의 등을 어느 정도 돌리게 되는 결과까지 가지고 오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핵을 개발하게 되지는 않았는가까지 한번 예측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국제사회가 이란을 다시 편입시키기 위한 노력의 이란으로 핵협상을 진행해왔는데 2000년대 동안 그것이 잘 진행되지 않다가 2010년대 들어서 무언가가 변화가 왔다는 겁니다 그 큰 이유 세 가지를 이제 얘기를 하려고 김민하 씨가 하고 있었어요 아 그랬나? 네 네 그러면서 저는 모사대과 총리 얘기도 언급하고 네 그랬더랬죠 최고 지도자 라흐바르가 어떤 건지 개념도 얘기하고 방송에 나가기 전에 형이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면 가장 그게 바람직한 방법인데 그런가요? 핑계가 되니까 이란의 정파가 크게 네 개가 있대요 우리가 그냥 나누면 하나는 이른바 전통적인 우파 세력이 있다 이게 호메인이가 혁명했을 때 호메인이 주장에 동조한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고 이 사람들보다 좀 더 온건한 사람들 약간 현대화된 우파들 그래서 지금의 종교 최고 지도자의 권위나 이런 역할이나 권한을 조금은 줄여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현대적 우파 이렇게 네이밍 해가지고 붙여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호메인이 혁명이 왜 거의 멸종시키다시피 한 좌파 여기서 좌파라고 써있지만 사실은 리버럴리스트에 가까운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개념을 갖고 그렇다면 무슬림이 아닌 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거기에 마지막으로 이 전통적 우파들은 그래도 온건파들 현대적 우파들을 좀 포용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가짐 받고 있는데 아예 이건 아니다 우리 강경파들만 모아가지고 최고 지도자의 절제적 종교적 권위를 지키면서 오로지 경전과 샤리아에 의한 이런 국가 운영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신원리주의자들이 있어요 얘네 정말로 초강경파들인 거죠 크게 네 가지 그룹이 있대요 이란의 최고 지도자 라흐바르 하메네이가 있지 않습니까 이 직위에 오르는 사람이 아야톨라 중에서도 최고위 최고위를 대아야톨라라고 해서 아야톨라 우즈마라고도 부르고 제가 잘 모르겠는 어떤 페르시아어로는 마르자의 타크이드 이렇게도 부르는데 영어로는 그랜드 아야톨라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 중에서 한 명을 전임자가 지명하거든요 루홀라 호메니가 지명한 알리 하메네이가 현재 있죠 근데 이 아야톨라들 중에서도 우즈마 아야톨라인데 대아야톨라들이 한 57명 되는데 이 중에서도 이 네 개파가 다 섞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라흐바르 위에 올라가 있는 하메네이도 이 사람들과 계속해서 연대하고 합정연회인 걸 계속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 안도 결국 정치의회네요 의회인지는 모르겠어요 국민들이 직접 뽑지는 못하니까 대신에 선거가 있긴 한데 그 선거가 거의 뭐 한 6년인가 그렇게 돌아와요 그래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하메네이의 경우에는 전통적 우파 세력이다 이렇게 구분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당시에 2005년 9년 이때 대통령을 했던 아흐마지네자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신원리주의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정확한 구분은 모르겠지만 어디서는 좀 약간 현실적 반미주의자라고 보기도 하고 어디서는 신원리주의자라고 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의 멘토가 되시는 분이 아주 신원리주의자 그룹의 대가래요 또 근데 아무튼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성향은 좀 나오지 않습니까 하메네이가 지도자고 아흐마지네자드가 대통령이다 근데 그런 분위기 속에서 계속 핵 개발을 하니까는 서방이 제재를 하잖아요 그럼 당연히 경제가 어렵게 되겠죠 경제가 어려우면 이란도 사람 사는 동네인데 중산층이라든지 젊은 세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변화를 바라게 됩니다 그럼 지금 구도에서 변화를 바라게 될 때 가장 쉽게 지지할 수 있는 대상은 사실 아까 현대적 우파라고 불렸던 온건파들이죠 그리고 아흐마지네자드가 자꾸 하메네이조차도 부담스러워할 정도로 강경했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트럼프의 볼턴 같은 존재인 거고 그래서 이 양반을 뒤집어보자 그래갖고 2009년에 재선을 해야 되는데 아흐마지네자드가 이 재선이 뒤집힐 뻔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재선이 뒤집힐 뻔한 거를 정확히 사건은 뭔지는 모르겠지만 부정선거로 재선을 시켜줬다 하메인이님께서 재선을 그냥 시켜줬다 하메네이 하메네이 이게 헷갈려요 호메인이랑 하메네이랑 약간 헷갈리긴 해요 호메인이고 하메네이에요 그래서 어디 가보면 김천국밥이라는 국밥 이름을 잘 져야지 이거 이름을 헷갈리게 져가지고 가뭄튼간에 이게 재선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후에도 계속 제재가 강화되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 최고 지도자인 하메네이도 아이가 안 된다 생각을 해서 미국 눈치를 조금 봐야지 온건파로 대통령 바꿔줍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우리의 로하니 로하니 아저씨가 대통령이 딱 된 거예요 하산 로하니 아야톨라가 보기에는 아주 진보적인 사람 그리고 일단은 내 편 그냥 온건한 사람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냥 온건한 사람 큰 무리 없는 사람 유럽과 미국에서 보면 미친 보수는 아니고 그냥 보수쯤 되는 적당히 줄타기를 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해서 골랐나 보네요 그리하여 당시에 나왔던 짧은 보도자료들 나온 거 보면 외국에서 외신 타진한 보도자료들 보면 이란의 국민들은 경제를 택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당선되었을 때요 그거는 대통령 당선됐을 때마다 듣는 얘기가긴 한데 그렇죠 경제를 놓았다 조선일보가 언제 또 그런 말 할지 모르겠네요 이게 세 가지 요인 중에 두 번째 요인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그다음에 첫 번째 요인에 대해서 중동 정세가 문제가 있었어요 2010년부터 시작이 됐죠 경제난 그다음에 기득권의 부정부패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면서 아랍권의 각국에서 반정부시가 일어나고 이런 상황들이 조성이 됐습니다 아랍의 봄 아랍의 봄 그리고 이슬람 국가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쭉 이어지면서 정권이 바뀐다든지 아니면 최소한 기성 정치 구도가 크게 흔들린다든지 이런 일들이 연속해서 일어나고 그동안 어떤 독재 정권이나 어떤 종교적인 억압 때문에 잠복되어 있던 사회문화적 갈등들이 이 사회들에서 본격적으로 표출이 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독재 정권이 붕괴한 국가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국가들의 경우에는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독재가 또 무너지면 그 다음날이 문제예요 누가 또 정권을 잡을 거냐를 두고 경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슬람 원리주의자인데 독재 정권을 무너뜨리는데 합류한 사람들이 있고 그다음에 원래 자유주의자인데 독재 정권이 싫어서 무너뜨리는데 합류한 사람이 있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그러면 독재 정권은 물러나게 했지만 서로 만들고 싶은 나라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자유한국이냐 바른당이냐 그래서 둘이 싸웁니다 그리고 이런 중동세계의 여기저기 이런 아랍세계의 이런 혼란한 틈을 타서 우리 또 순위파 극단주의자들이 중심이 된 이슬람 국가 이 양반들이 본격적으로 새를 불리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 양반들의 본진은 시리아랑 이라크에 있는 거고 거기서 내전과 여러 가지 군사적 불안들이 계속 발생하면서 거기서 장사를 엄청나게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이제 새가 커집니다 몇 회였죠? 제가 또 이거 열심히 정리를 했었는데 그 얘기가 다냐? 우리 다 낚였어 개선할 줄 알았더니 아니 왜냐면은 너무 잘 정리를 해주셨잖아요 여기서 뭘 더 붙여요 그럼 조용히 있는 방법이 있었어 하지만 내가 한 거는 또 어필을 해야 되겠고 어제 잘라서 미안해요 미안합니다 어제 하루를 손해본 느낌 때문에 지금 최선을 다했습니다 진짜 단어 하나라도 더 얹고 싶어서 호시 녹음을 해주라고요 호시 녹음을 호시 녹음을 살려줘요 이거 날라간 거 아무튼 네 IS까지 들어선 얘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이게 아주 복잡해진 게 예를 들면 우리가 그냥 아랍세계 얘기하면 순이파랑 시아파랑 싸우는 데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네 그렇지가 않습니다 순이파 대 시아파 구도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거 말고 근본주의 대 세속주의의 구도도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왕정이냐 민주주의냐 이 구도도 있고 이 구도는 서로 평행하지 않습니다 계속 교차돼요 네 그리고 또 친미냐 친러냐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어느 동네 사람이냐 민족 내지는 뭐 네 쿠르드가 끼어들고 그리고 종교 중엔 또 야지디교인들도 끼어들고 실제로 그 한가운데 있는 게 페르시아예요 네 그리고 이걸 막 하면서 우리 뭐 알카에다도 있고 뭐 이런 원래 거기 계시는 분들 있잖아요 원래 호족 네 그분들도 자기들끼리 막 갈라지고 서로 뭐 파문하고 뭐 내쫓고 이러면서 그때 그 자유시리아군 내의 자유시리아군 즉 자유주의 진영 내에서의 그 합정연행과 분열들을 잠깐 약간이나마 전해드린 바가 있죠 네 그 방송 한번 참고해보시면 좋을 거예요 극단주의 진영에서도 그런 일이 똑같이 벌어지고 있었고 그래서 상황이 약간 미연시같이 됐네요 미연시같이 됐다 그러니까 이제 미연시라는 게 선택지를 따라가지고 경우의 수를 따라가는 거잖아요 지금 이제 순위파와 시아파를 선택하고 근본주의 대 세속주의를 선택하고 왕정대 민주주의 하나를 선택하고 이렇게 게임 플레이하듯이 하나씩 선택해 가야 되네요 그래서 미국이나 러시아같이 이제 뭐 참전도 하지만은 지원도 해야 되는 강대국의 입장에서는 지원해야 될 지역 군벌이 어디인가가 너무 중요했죠 그리고 여러 번 실패했고요 그렇죠 특히 미국이 진짜 미연시 플레이처럼 되네요 어떤 캐릭터를 공략해야 될지 그래서 배드엔딩 보면 다른 군벌로 옮겨가고 하산로하니가 대통령이 됐지만 분위기를 들어보신 바 집권했다는 단어가 그리 어울리지 않는다는 건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아야톨라가 점지해 준 거죠 이 점지된 대통령의 외교 카운터 파트너 미국의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였어요 오바마 행정부의 구상 그다음에 이제 이런 상황에서 오바마 정권의 경우에는 그래도 오바마 정권 착한 정권이니까 아랍의 몸이 일어나고 제스민 혁명을 한다고 그러는데 도와줘야 될 거 아닙니까 민주화 세력을 도와주려고 그랬는데 누가 민주화 세력이야 몰라요 지금 자기들끼리 다 뒤섞여가지고 그리고 민주화 세력이라고 해서 도와줬더니 무능하거나 민주화 세력이라고 해서 도와줬더니 알고 보니 극단주의라거나 그래서 누굴 도와줘도 욕을 먹어요 그리고 여기에 개입해서 독재 정권을 무너뜨리고 이 아랍 세계를 어쨌든 간에 민주주의화 시켜가지고 뭔가 평화로운 세계로 만들고 싶지만 이게 안 됩니다 복잡하고 난리가 나가지고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가 시리아 내전인 거 아닙니까 골치가 그러지 않아도 아픈 상황인데 또 오바노 정권이 하려고 했던 게 뭐냐면 핵목이 없는 세상 이 아젠다를 강력하게 추진을 해서 뭔가 성과를 남기려고 그랬어요 이게 중동도 이렇지만 러시아가 러시아가 들고 일어나죠 전체 세계적인 어떤 국제정세 속에서 중국이 부상하죠 세계가 다극화되고 뭔가 이렇게 군사적으로 첨예한 지역들이 늘어나면서 이게 자칫 잘못하면 강대국들이 부상을 다시 하게 되는 거니까 핵 확산이 다시 일어날 수 있다 그런 우려가 있어서 핵 없는 세상을 만들자 이렇게 결심을 하고 비확산 체제의 후퇴를 막기 위해 노력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전쟁에서 누굴 도와주고 말고 하는 건 너무 어렵고 복잡한 계산이니까 일단 여기에서 가장 위험한 무기인 핵만 빼는 정도의 노력 정도 하자 노력 좀 하자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아랍의 봄 국면에 개입해가지고 기존의 중동의 어떤 구도를 깨는 거 그 다음에 핵무기 없는 세상이라는 아젠다를 추진하는 거 이 두 가지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제일 좋은 대상이 뭐냐면 이란하고 핵협상을 하는 겁니다 이란하고 핵협상을 해서 이란을 미국 편으로 만들고 그럼 이란을 미국 편으로 만들면 앞서의 중동의 어떤 복잡한 그런 구도 속에서 힘이 센 어떤 한 나라는 어쨌든 간에 우군으로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사우디아라비아 원래 또 관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설득을 들어가면 중동을 어떻게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런 계산을 갖고 이제 접근한 거고 마침 또 이란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온건파 대통령이 집권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얘기가 좀 통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핵협상을 복격적으로 시동을 걸게 된 거고 그게 이제 성과가 나온 거죠 그리고 뭐 IS를 격퇴한다는 쪽에서는 적이 같았으니까요 그렇죠 같은 진영은 아니었지만 미국은 미국이었고 그렇죠 이란은 러시아랑 갈 수 있었지만 같은 편은 아니었지만 적은 같았다 그 이슬람 국가를 격퇴하는데도 시아파들이 도와줘야지 그럼요 사우디아라비아랑 해봐야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또 순위파라고 봐주지 않습니까 봐주지 않을까 막 이렇게 의심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뭐 뒷짐은 지고 있었죠 네 이란을 끌어들여갖고 이 IS를 격퇴를 하고 그런 걸로 이제 시리아 내전도 어느 정도 정리하고 왜냐하면 시리아 내전의 주요 플레이어 중에 하나는 초기에 이제 IS니까 지금도 그렇고 네 그리고 또 러시아도 사실 IS 싫어요 왜냐하면 러시아 체첸이나 이런 데는 순위파 극단주의자들이 거기서 계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문제를 잘 풀기 위한 핵심 요소가 사실 이란하고 푸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러시아는 넓게 보면 이슬람 세계의 일원입니다 그 동네에 있어갖고 이슬람이 그리고 이란의 위치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러시아가 서쪽으로 그리고 미국이 동쪽으로 진출하면 반드시 이란의 페르시아를 지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양쪽이 부딪힐 수밖에 없는 쪽이 지방이고요 복잡한 지도를 가만히 보고 있다가 이란하고 찍을 수 있는 형태군요 그렇죠 러시아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중앙아시아에서 서쪽으로 가고 싶은데 그러자면 이란을 건너야 되고 미국 같은 경우에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에서 그리고 이라크에서 동쪽으로 가고 싶은데 그러자면 당연히 이란이 걸리고 그러니까 이란의 위에는 툴크메니스탄이 있거든요 지도를 보면 이렇게 딱 찍었는데 툴크메니스탄 찍었다 거기 아니야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나라 이름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어디에 붙어있는지도 모르겠네 나라가 여튼 오바마의 구상은 이러했다 같은 협상 안에서 그 평화의 무드에 이라크와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를 한꺼번에 끼워 넣어서 시리아에서 벌어진 전쟁을 막아낼 수 있는 구도를 만들고자 했다 포괄적 공동행동계획 그래서 어쨌든 협상이 됩니다 2015년도 7월에 아까 말씀드린 5플러스1들 있지 않습니까 네 이놈들과 이란이 공동포괄행동계획협정 이라는 거예요 합의로요 이게 이른바 우리가 얘기하는 이란 핵협정이죠 포괄적 공동행동계획 네 그래서 이것의 내용을 보면 일단 2003년 이전을 포함한 모든 핵활동에 대해서 이란이 IAEA의 전면 사찰을 수용한다 그리고 지금 한 원심분리기가 2만여개 정도 있는데 이거 한 5천개 수준으로 줄이고 그다음에 지금 농축후련을 비축해놓은 것도 대부분 없애라 98% 없애라 이 내용입니다 그리고 향후에 핵시설의 종류마다 좀 다른데 10년에서 한 15년간 신규 핵시설을 건설하거나 또는 재설계 용도전환을 하거나 이런 거 하지 마라 근데 다만 니네 평화적 핵시설은 핵이용을 인정해준다고 했기 때문에 경수로의 원전의 핵연료를 만들 수 있는 정도의 우라늄 농축은 허용해주겠다 이게 아마 3.몇 퍼센트가 그럴 거예요 농축의 정도가 근데 이제 핵폭탄을 만들 정도의 농축을 하면 90몇 퍼센트까지 해야 되거든요 개농축은 안 하는 그렇죠 아주 벌벌을 넘는 정도만 농축을 해라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만약에 IAEA가 사찰을 하고 그다음에 이행이 제대로 됐는지 검증을 해주면 그와 동시에 국제사회는 그동안 너네한테 걸었던 제재들을 단계적으로 쭉 해제를 해주겠다 다만 니네가 지금까지 테러리스트를 지원한 거 니네 동네에서 인권침해하고 있는 거 그리고 핵 말고 탄도미사일 갖고 있는 거 이런 거에 대한 미국의 법적 제재는 따로 얘기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얘기만 들어보면 이란더러 무장해제하라는 거고 무장해제하면 지금 해놓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교역을 막아놓은 이런 제재들을 우리가 풀어줄게 하는 그냥 깡패의 메시지 같거든요 그런데 트럼프는 이것도 싫어합니다 트럼프와 공화당들은 시작부터 이 합의는 안 된다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논리들을 쭉 보면 선방망이야 이거 안 돼 안 돼 논리를 쭉 정리하면 우리가 사실 보수 언론에서 북핵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런 것과 똑같습니다 시리가 지금 대답을 했어요 제가 보수 언론 이렇게 얘기했는데 보쉬리 언론 이렇게 얘기한 걸로 알았나 아까 시리아 얘기할 때는 다 가만히 있더니 그러게요 귀가 안 좋은 것 같아요 저거는 저는 제 시리가 켜져 있는지 지금 처음 알았어요 하여간 애플이란 2년만 지나면 알아서 고장나는 능력이 탁월하다니까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들의 시리는 안녕하십니까 도대체 뭐에 반응을 하는 거야 어제 오늘 시리아 얘기 많이 했는데 그만 그만 하이 빅스비 헤이 구글 알렉사 지니야 TV 꺼줘 여러가지 이용하시는 겁니다 난 시리밖에 없는데 XSFM입니다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오늘도 활력있는 하루 되세요 활력은 얼어주고 되던 것도 안되고 멀쩡하던 것도 안 움직이는데 집에 가서 빨래하고 설거제고 눈 뜨면 내일 아침이야 밤엔 잠을 자야지 시간이 무한정 있나 당신은 시간이 무한정 있어요? 여왕 나이트 어? 여왕 나이트 지친 당신에게 빠르게 활력 여왕 나이트 평선 네이처? 국내산 말고기의 맛과 영향이 그대로 담긴 가장 수준 높은 반려동물 간식 트루패밀리 사랑하는 가족에게 트루패밀리를 주세요 천만의 집 이천만의 생활터전 서울 집에서 잠들어 있는 악기들도 아주 많겠죠? 있어요 지금은 수마가 없는데 그럴 리가요 자라나는 서울 학생의 꿈을 키우고 예술과 친해지는 데 쓰일 수 있습니다 오 좋네요 근데 그냥 가져가세요? 세액공제 됩니다 오 근데 이걸 어떻게 두려요? 아름다운 가게로 방문하셔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오 근데 제 건 피아논데 종로 낙원 악기 상가에서 무거운 악기를 직접 수거합니다 오 근데 조율한지 되게 오래됐는데 새 악기보다 비싸지만 않다면 수리 후에 서울 학생을 찾아가도록 할 겁니다 오 괜찮네 그럼 있잖아요 제가 집에 저기 검색창에 서울시민 악기나눔을 검색하셔도 되는데 서울 학생을 위한 악기나눔 캠페인은 서울시 교육청이 우리 아이들의 꿈과 함께합니다 2015년에 나온 포괄행동계획은 10년 동안 앞으로 이걸 이행하라고 했으니까 이걸 이행할 것을 믿고 2025년에 제재 해제를 조항으로 넣습니다 이행을 10년 동안 했으면 10년 동안 열심히 해라 하겠다 트럼프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트럼프의 논리 트럼프들의 논리가 이제 조선일보 똑같은 건데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 이란이 지금 미국을 위협하고 있고 미국을 위협하는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그리고 자국민의 인권은 또 지속적으로 침해하고 있다 그런데 비핵화를 실질적으로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를 사실 알 수 없는 그런 합의를 갖고 제재해제를 해주는 건 안 된다 북한한테 하는 얘기잖아요 조선일보 등등이 똑같죠 즉 미국이 지정해놓은 곳을 사찰할 수 있게 해달라는 국제사회가 지정해놓은 곳을 사찰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요 이 조항에 그럼 그거 사찰해봐서 없으면 되는 거야 없었어 실제로 그러면 조선일보에서 말을 바꾼다는 거죠 온 나라를 다 뒤지자고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온 나라 다 뒤지면 지하에 있다고 그러겠죠 그러니까요 그러다가 이라크처럼 칠 수도 있고 지하에도 없으면 마음속에 있다고 그럴 거야 그러면서 칠 거라고 내 마음의 우라늄 그 표현 괜찮네요 개농축 우라늄 개농축 우라늄 원태현 시재목감 이란이 핵협정의 합의를 충실히 이행을 하더라도 어쨌든 우라늄을 조금이라도 농축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농축을 몇 퍼센트 했는지 상시적으로 검사할 거 아니면 개농축을 해서 숨겨놓으면 어떻게 할 거냐 그렇죠 핵 능력이 비축되는 것은 마찬가지 아니냐 그런 거고 그래서 그렇게 조금씩 숨겨놓은 거를 지금 앞서 말씀드렸듯이 일종의 일몰조항이 10년이 있지 않습니까 10년이 지난 다음에는 다시 얘기해야 돼요 핵시설을 그러면 더 지실 건지 고만지실 건지 반대국부 뭐 요구하시는지 다시 얘기해야 돼요 그런데 그때 10년 후에 그냥 이란이 걷어차고 우리가 사실은 다 숨겨놨다 개농축 우라늄을 다 숨겨놨다 이렇게 꺼내서 행복을 만들어버리면 서프라이즈 이러면서 막을 방법이 없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또 지금 탄도미사일에 대해서는 협상을 따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 탄도미사일을 그때까지 또 탄도미사일 능력을 막 증강시켜가지고 이때 짠하고 만들어놓은 핵탄들이 실어갖고 여기다 쏴버리면 미국에다 쏴버리면 우리 어떡하냐 이런 얘기를 막 합니다 그리고 미의회는 이란 핵적 핵협정의 이행을 위해서 3개월마다 이란이 협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을 하도록 결정을 해요 그래서 대통령이 이란이 핵협정을 준수하고 있는 것을 판단해서 제재 해제의 연장 승인을 할 건지 안 할 건지를 결정하도록 미국의회가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3개월마다 이란이 협정을 이해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줘야 돼요 그런데 트럼프가 당연히 어떻게 했겠어요 지금 협정을 다 싫어하는데 처음에는 승인했는데 첫 번째는 승인을 했는데 두 번째는 난 이란하고 재협상을 해야 될 것 같아 이 이란 핵협정은 안 되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승인을 지연시켰습니다 그리고 2018년 5월 달에 드디어 사실상의 파기를 선언하게 되면서 포괄적 공동행동계획은 그냥 완전한 거짓말이에요 라고 말합니다 트럼프는 그러면서 이제 이란하고 이제 지금까지 이제 쭉 갈등이 벌어지는 상황으로 쭉 이어져온 거죠 그때부터 그럼 트럼프 정부는 다시 협상을 하면서 목까지 들여다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다 뭐 다 하겠다는 거죠 국토를 너네 국토를 다 뒤집어 엎자 네 는 수준입니다 벽도 뜯어보고 네 근데 뭐 그게 핵협상이 핵합의가 새로운 합의가 될 거라고 믿고 뭐 그렇게 접근하는 건 아니겠죠 사실 어차피 받지도 않을 카드를 던지는 뭐 그런 거가 되는 거죠 이제 이 5 더하기 1에 나머지 다섯 나라들이 난처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미국한테 그러지 마라 그리고 이란한테도 너네 큰일 난다 너네 혹시라도 다른 마음 먹지마 이 협정은 미국이 빠진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5 플러스 1이 4 플러스 1 되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유지를 하면서 논의를 진행할 수 있어 근데 이란이 이란도 바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미국이 빠져도 돼 그게 어떻게 되냐 지금 미국의 세상인데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이 핵합이 파기 때문에 이란의 이란의 핵협정은 실패하는 국면으로 쭉 가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또 재밌는 것이 뭐냐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존 볼턴의 어떤 판단이라든지 이런 것에 근거가 되는 상황들이 또 같이 있는 게 중동정세가 어느 정도 이제는 좀 정리가 됐습니다 네 IS가 격퇴됐죠 네 IS가 이제 거의 뭐 뚜드려받고 거의 없어졌고요 자유시리아군도 그렇고 시리아 쪽의 반정부군들이 이제 거의 다 끝났죠 네 그래서 시리아 내전은 뭐 아사드 정권이 승리한 걸로 지금 이제 정리가 되고 있고 중동의 정세 안정이라는 것의 결과는 완벽한 정세 안정이 아니라 순위파 대 시아파 싸움이라는 전통적인 싸움으로 돌아간다는 의미 그렇죠 원래 그 구도였는데 아랍의 봄하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때문에 헝클어졌다가 다시 그 구도로 회귀하는 국면이 온 거예요 네 하던 싸움을 다시 하게 되는 네 다른 싸움으로 바빴다가 이란과 사우디의 경쟁 구도 그렇죠 그리고 또 이 상황이 되니까 사우디아라비아가 그동안 그동안 참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동안은 좀 이렇게 미국이 미국이 워낙 뭐 이렇게 이란하고 뭐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는 네 참고 있었지만 다시 이제 고개를 딱 들면서 중동을 야 이제 좋은 시절은 끝났어 이러면서 분위기를 딱 잡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죄 싸우기 시작해요 일단 이란하고 그 시아파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들은 뭐 원래부터 철천지 원수고 내내 안 봐 이러고 이 내전의 결과로 시리아는 시아파 정권이 아사드 정권이 살아남았고 이라크는 다시 시아파 정권이 들어섰으니까 네 전에 제 방송에서 제 회차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역초승달의 형태를 거의 완성해 나가고 있었죠 네 그 다음에 아랍의 봄에서 이제 존재감을 과시했던 무슬림 형제단이라고 있어요 네 이 무슬림 형제단 덕질은 길게 소개해드렸었어요 아 그래요 네 나는 처음에 무슬림 형제단 이렇게 봤을 때 이게 브라더우드 오브 스틸인가 그래가지고 야 이슬람 생기면서 기술을 보존하시는 분들인가 이렇게 그 서쪽에서는 이집트에서는 좀 많이 강하고 동쪽에서는 카타르를 약간 본거지에 삼나 자생적인 풀뿌리 조직이죠 이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어쨌든 간에 갖고 있는 사상은 이슬람 근본주의인데 선거를 통해서 그걸 실현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러다 보니까 선거를 할 때는 민주주의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 민주 동지들과 함께 세상을 바꾸자 해놓고서는 집권하면 이슬람 원리주의의 세상을 만들어요 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인민전선입니다 나 이거 알아요 이거 이해했습니다 엔엘이 엔엘 지금까지 제가 다양한 방식으로 엔엘을 까왔는데요 근 7년간 가장 위험한 평가 저는 무슬림 형제단한테 미안하기도 하고요 동의 여부조차 밝히지 않겠습니다 이런 표현은 퇴출되어야 되겠다 아 그런거요 저는 다르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회사의 안녕을 위하여 저는 도망갈거에요 그래서 무슬림 형제단 방금 말씀하셨던 카타르에도 있고 카타르가 무슬림 형제단을 지원한다고 사우디아라비아가 의심을 해가지고 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이렇게 얘기하고 형제전선 형제전선이 벌쳐져 있어요 그래갖고 카타르를 왕따시켜버렸잖아요 지난번에 사우디아라비아가 지금도 왕따 중입니다 그래갖고 이게 사실은 카타르가 엄밀히 얘기하면 카타르랑 사우디아라비아랑 그렇게 싸울 일은 아닌데 사실 잽도 안돼요 왕따를 시켜갖고 길들이는 거죠 이제 옛날 같지 않아 내 밑으로 다 줄 서야지 지금 뭐하는 거야 그리고 이스라엘하고는 또 어쨌든 이스라엘은 이란하고 싸우니까 이란과 이런 시아파 친구들하고 싸우니까는 서로 말로는 이렇게 나쁜 놈들아 하지만 살짝 이렇게 옆으로 옆으로 변둠치를 하면서 친데래 좀 우리 칠 건데 같이 안 칠래? 뭐 이렇게 하는 이런 구도가 이제 벌어지면서 또 이런 정세 변화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도 사우디아라비아랑 주로 거래를 두고 친하게 지내는 이런 구도가 계속 돌아가기 시작해요 사우디 왕관은 전통적으로 친미였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란하고의 사이는 당연히 미국하고의 사이는 계속 또 안 좋아지는 그 사이클이 형성이 돼서 지금 또 이렇게 오는 과정에 역할을 한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중동 정세에 이렇게 변화한 것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란은 열심히 이라크를 회유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친미 말고 우리 쪽으로 좀 오면 안 되겠냐 시리아와는 어느 정도 손을 잡은 상태고 반면에 사우디아라비아는 그걸 다시 끊어내려고 하고 있고 자기끼리 엄청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어요 그러다가 말싸움이 나왔고 말싸움의 결과로 미국의 상당수 전략자산들이 페르시아만으로 우르르르 들어왔고 미국이나 서구에서 이란의 지점을 놓고 활동하고 있던 시민들 경제인들이 속속 빠져나오는 그런 지난주가 온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트럼프 행정부가 현재의 그런 중동 상태를 설계해놓고 만들어놨다고도 볼 수가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렇죠 최초의 이란 핵협사항 파기하는 것부터가 내가 이걸 파기하면 쟤랑 쟤랑 손잡고 쟤랑 쟤랑 손잡고 쟤네 왕따가 되겠지 그때부터 정치를 재선을 해야 하는 트럼프의 입장에서는 이 협정을 파기하는 것이 곧 자신을 위한 어떤 시나리오를 만들 수 있는 열린 공간을 하나 확보해 놓은 격이 되었어요 네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적을 하나로 축소해가지고 거기다 집중할 수 있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 모양이 꼴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 미국이 이란을 실제로 침공할 거냐 그거 모르죠 제가 네 모르지만 결론은 늘 그렇듯이 김민하가 무엇을 모르는가 네 로 돌아왔습니다 쉽지 않다요 결론적으로 미국이 이란을 침공하는 것은 쉽지 않다 첫째로 이란이 그렇게 이란이 만만하진 않다 일단 정규균이 한 52만 명 정도 있고 여기 혁명수비대라는 분들이 있어요 일종의 건담으로 치면 티탄제 같은 분들인 것 같아요 엘리트죠 이란에 그냥 혁명수비대 하면 어디 여단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정도가 아니고 어떤 엘리트 군벌 형태로 형성되어 있어갖고 어떤 정치하고 결탁하기도 하고 경제 부분의 어떤 그런 이익을 자기들이 독점하고 있는 부문이 따로 있기도 하고 복잡한 사람들입니다 아무튼 이 사람들이 한 12만 5천 정도 있고 그래서 머리수가 많단 말이죠 근데 중동지역에 배치된 미군전력이 지금 5만 명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실제로 전쟁을 해서 들어가려면 지상군이 들어가야 될 수밖에 없는데 5만 대 65만이네요 아무리 미군이 장비가 좋고 거의 인조인간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너무 많다 이거는 이란의 정규군이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란군은 시리아 내전에서 실력을 많이 보여줬어요 그렇죠 약점도 좀 많이 노출했는데 의외로 혁명수비대보다 일반 육군이 훨씬 더 강하다라는 것도 많이 밝혀졌고 그래서 무시할 수는 없는 군대임을 증명을 했거든요 바로 몇 년 전에 네 그리고 함대가 들어와서 자유롭게 싸우기에는 페르시아만은 좁다라는 얘기도 있고 들리는 얘기들이 거의 대부분 미군이 지금 들어가면 불리하다라는 분석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미군이 뒤에서 조정을 할 수 있는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네 시리아 내전에서는 그게 이제 뭐 결국은 쿠르드였고 쿠르드의 패슈메르가 이런 사람들이었고 그 다음에 과거 아프가니스탄의 경우에는 그 동네 탈레반 싫어하는 사람들 많으니까 그 군벌들을 찍어가지고 이제 지원했으면 되는 건데 과거 이제 그 정부를 만들었던 군벌들이 있었죠 네 이란은 이런 게 지금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것도 마땅치고 오히려 이란의 친구들이 골칫덩이죠 그 헤즈볼라라든지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예멘의 후티 반군이라든지 이런 시아파 동맹 세력들이 미군의 뒤통수를 노립니다 네 얼마든지 할 수 있단 말이죠 이분들은 저 작은 작은 미사일도 잘 쏘고 박격포도 잘 쏘고 헤즈볼라는 무장집단이면서 정당이고 그렇죠 정부 여당도 되어본 적이 있고 이스라엘과 싸워서 국지전에서 크게 승리한 적도 있고 평화시대였다면 현대의 차 현기차가 광고모델로 쓰고 싶을 만큼 포터를 잘 개조해서 쓰는 그렇죠 포터 뒤에 막 미사일들 달려있어가지고 발사되고 뒤에 무슨 마개조의 왕 뒤에 뭐 삼정화학 이런 거 적혀있고 헤즈볼라는 FPS게임이 또 만드는 그런 때입니다 네 FPS게임 제가 한때는 또 FPS 제가 죄송합니다 이거 샷이 좋습니다 제가 맞는 게 쏘는 게 하하하하 다시 쏘는 게 결론 내서요 샷이 좋다 아무튼 그리고 만약에 그렇다라면 미군이 멀리서 그러면 전투기를 보낸거나 폭격기를 보낸거나 크루즈 미사일을 쏘거나 뭐 이럴 수 있겠죠 네 근데 그렇게 해서 지상군을 일단 줄이고 들어가는 작전을 짠다고 하더라도 이란이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유럽이나 어디다가 나토군이나 이런 걸 겨냥해서 쏴버리면 사실 미국도 쫄린단 말입니다 네 그것도 위험한 선택이죠 그래서 이것도 선택하기가 어렵고 쉽지 않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미국이라는 나라는 어쨌든 간에 어떤 군사작전을 하는 모든 걸 의회가 승인할 필요는 없지만 전쟁 레벨에서 뭘 하려고 그러면 의회가 승인을 해야 됩니다 그럼요 네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국내 정치적인 어떤 자원이나 역량이 지금 부실한 상태이기 때문에 의회가 승인 안 해줄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공화당도 100% 손 안 들어줄 거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결론 중에 하나입니다 일반적인 전통적인 우파는 네어컨을 실행합니다 공화당도 왜냐하면 지금 뜨거운 뜨거운 감자는 미국의 뜨거운 감자는 국방비 지출 이런 거를 줄이는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렇죠 그리고 지금 트럼프가 정치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배경 중에 하나도 신고립주의 이런 걸 밀면서 우리는 더 이상 세계경찰도로도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금까지 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말폭탄은 얼마인지 쓸 수가 있는데 실제로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그런 결정을 미의회가 해야 된다고 그러면 그건 논쟁거리라고요 민주당과 중도적인 가전 뉴스들이 비웃을 겁니다 민주당은 무조건 전쟁의 지읏자만 꺼내도 야 이거 봐라 이러면서 반대할 것이고 경찰 안 한다며 돈 안 쓴다며 몇만 명 지지율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죠 이 의회가 얘기가 안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제사회가 이미 이라크전 한 번 겪지 않았습니까 이라크전 한 번 하고 얼마나 복잡했어요 쌍용 먹고 거기다가 더군다나 지금 대외정책의 전선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나치게 넓게 잡아놨잖아요 북한 있고 베네수엘라 있고 중국과 무역전쟁도 있고 이란까지 추가됐으니까 현재 4면 전선이거든요 그렇죠 이것도 부담 요인이기 때문에 이것저것 다 따졌을 때 미국이 이란에 들어가거나 이란을 폭격하거나 이러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최대치는 우리 메달 오브 안원을 보내가지고 대북으로 이런 사람들 보내가지고 이렇게 쭉쭉쭉 가가지고 최첨단 드론 이런 걸 활용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누구를 죽이는 정도나 모를까 근데 그거는 후세인처럼 한 명이 특정되어 있을 경우에 쓰는 방식인데 지금 이란은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90년대에도 2000년대에도 미국은 그런 거짓말을 했습니다 정교한 외과 수술이라는 말로요 하지만 실제로는 미국 저소득층의 많은 젊은이들이 목숨을 버려야 했어요 그래서 누구 죽이고 야 이거 뭔가 해냈다 이런 분위기를 만들지 않는 이상 이거는 군사 작전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지만 그런데 언제나 이 트럼프 행정부의 끝은 뭡니까? 그래도 트럼프라서 모른다 아닙니까? 그리고 이란은 어세신의 본고장입니다 아 그렇구나 모든 걸 해석해봤을 때 트럼프라서 결과는 랜덤이다 게다가 이란은 어세신의 나라다 아 그래요? 어세신 크리드 네 그 1편의 시작이 이란과 이라크 접경지대에서 시작하잖아요 아 1편이? 맞나? 아 그러네 그럴 겁니다 당시에는 거기가 국경이 아니었지만 네 이란에 최대 들어가면 거기 학생들한테 첫 수업 때 교양 수업 때 다 손목에다가 칼 치워 여러분 헛소리입니다 슥 나오고 이렇게 손목 구부리면 그리고 빌딩에서 뛰어내리고 그래도 안 좋고 밑에 조그마한 집 집사기 하나라도 있어도 집 하나라도 있어도 여러분 제가 죄송합니다 지푸라기 하나라도 있어도 안 좋은 근육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란의 신정 공화정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상 신정 독재 세력도 신정에 공화정 뿌린 공화정 소스 뿌린 지들이 어세신 크리드인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의 가장 강한 힘은 의지라고 의지 크리드 네 서로 전쟁 강제처럼 떠들고 있는데요 네 그리고 미국 내에서는 이란을 건드는 것도 북한을 건드는 것도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하지만 북한과 이란에 대한 잣대가 다른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은 이런 식으로 비웃죠 민주당 지지자들이 아니 2010년대 내내 이란은 없다고 했다 없는 걸 확인도 했다 이 얘기가 근데 앞으로 만들 수도 있을 거라면서 때린다 근데 북한은 김정은이 있다고 했다 근데 정직하게 말해서 트럼프가 좋아한다 사실 얘기해보면 앞뒤 하나도 안 맞는 얘기인데 웃기니까 그냥 좋아해요 미국 민주당 지지자들은 좋아해요 그 얘기를 금액도 주고 은액도 주고 근데 서구가 바라보는 북한과 이란의 가장 큰 차이는 항상 많이 이야기하는 이란은 돈이 되는 지역에 한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란은 파라비 왕조를 통해서 많이 발전했어요 GDP가 큰 나라입니다 그냥 당장 그 나라만으로도 돈이 꽤 많은 나라인데 앞으로도 생산할 것들이 많고 앞으로 서구가 얻어갈 것들이 많은 나라들 사이에서 외교의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두 나라가 있어요 한 나라는 완전히 친미예요 사우디 나머지 하나인 이란을 길들이는 과정 이라고 생각해줘야 되지 않나 싶은 거예요 한국의 언론인들은 왜냐면 우리도 그 과정에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죠 자꾸 북한과 겹쳐보고 싶죠 그러니까 그냥 핵 만드는 악인들 이 정도만으로 생각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XSFM입니다 10분으로는 부족합니다 당신의 실력을 충분히 높일 수 있는 최적의 시간 25분간의 전화영어 퍼펙트 25 100% 국내 생산 유해물질 무첨가 품질은 그대로 가격은 절반 까다롭게 챙겨 잘 만든 생리대 세상의 반을 위한 반가 29 데이즈 살짝 아쉬워할 때도 목 놓아 울 때도 가족이지만 모든 말을 이해하진 못하니까 좋은 것만 골라서 트루 패밀리 가장 수준 높은 반려동물 간식 트루 패밀리 사랑하는 가족에게 트루 패밀리를 주세요 저는 지금 오늘 이거 나오라는 얘기를 듣고 네 나름 출연료 값을 하려고 네 주변국 동향 이런 것도 정리하고 그랬거든요 마이크가 못 타겠죠 하하하하 그러면 주변국 동향만 말씀해 주세요 네 그러려고요 하하하하 일단 이라크 이라크는 양쪽에서 주파를 어느 정도 은근히 받고 있는데 네 사우디의 카타르 왕따에는 동참하지 않으면서 또 그러면서도 친미 행보는 계속 하고 있는 약간 이렇게 딜레마에 또 빠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란과는 전쟁도 했고 경쟁도 하고 해서 국민 감정은 안 좋은데 네 또 하필 또 내전에서는 이란과 같은 전선을 싸운 경험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 줄타기 느낌이 나요 그래서 이라크는 일단 줄타기를 합니다 네 미국 사우디와 이란 사이에서요 네 사우디 입장에서는 최악의 시다리오는 피했어요 이란 이라크 미국의 삼각동맹은 피한 거예요 근데 또 이라크가 자기들은 또 안 따라줘요 우리는 카타르를 빨리 무릎 꿇리고 이란을 역포위해야 하는데 국내에서는 지금 왕세자가 살만 왕세자가 실권을 이어받으면서 자신이 생각하는 개혁을 완수해야 되고 한편으로는 그 이상을 원하는 개혁 세력을 탄압해야 되고 하는 딜레마에 있는데 그러자면 또 국외에서 이란을 주저앉히는 성과를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카타르를 징벌해야 되고요 감히 그 사우디 밑으로 짜여진 그 질서에서 벗어나려 하다니 하면서 요즘 뭐 카타르와의 국경이 운하를 판다는 얘기가 있어요 뭐 섬나라로 만들어주겠다는 얘기인지 네 세르심이 카타르를 때리고 많은 나라들이 그걸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집트까지도 따라가주고 있고요 거기서 이라크가 탈출이 있어요 네 카타르는 이제 믿을 곳이 이란밖에 없어서 그냥 존버 중이고요 카타르 얘기하니까 개인의 입장이 생각나는데요 페르시아만에서 전쟁이 일어난다고 치죠 그게 뭐 쿠웨이트일 수도 있고 사우디일 수도 있고 이라크일 수도 있어요 오만내도 전쟁이 일어날 수 있죠 네 아무튼 누구한테 전쟁이 일어나도 민간인 희생의 비율은 카타르가 제일 높을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카타르는 페르시아만 안쪽에 그냥 혼자 떨럭 남아있는 듯한 모습을 하고 있잖아요 국토가 네 그들에게는 명운이 달린 문제일 겁니다 뭐 현재로서 이란 편은 시리아밖에 없어 보입니다 터키는 이라크와 똑같이 약간 줄타기 느낌이고요 네 터키는 미국 눈밖에 슬슬슬 나고 이런 복잡한 이야기였습니다 핵 만드는 악인이 아니라고요 그 간단한 스토리가 아니라고요 이것을 김민아 아저씨와 중동 덕질인과 함께 연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이번 주 평일에 그것은 알기 싫다 순서를 마무리 짓습니다 하나이그스 네 그만 두 사람을 하나생동 이그스파크 아니죠 이군구장 어디지? 난 몰라 난 야구를 몰라 퓨처스리그로 돌려보내기로 합니다 윤세미네이터와 유승균 프로듀서였습니다 토요일 수사에 다시 붙도록 하죠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XSFM입니다 I, D, W, K I, D, W, K 아홍물